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그 어제 제가 새벽에 급하게 뭐 하나 만들어 올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냥 딸깍딸깍 해가지고 토큰 받는 거 그거... 네 그것도 하시고 제가 보기엔 오늘 말씀드릴 이게 중요도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봇 이름은 그린더리 봇인데요 어제 지금 우측 상단에 제가 올려놨던 그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되게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사용되는 인터체인 봇이고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역시나 간단합니다 비용 없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시작 누르시고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봇이 작동이 되는데요 여기 억세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 스캔에 폴리곤 체인을 쓰는 것 같아요 폴리곤 스캔에 100개의 지원 토큰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봇에 들어와가지고 지갑이 생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100개의 지원 토큰이 입금이 된 겁니다 지원 토큰 100개가 전송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거는 여기 메뉴를 눌렀을 때 월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월렛을 눌러보면은 내 월렛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 지갑 주소가 뭔지 그리고 지금 월렛 밸런스 보이시죠 여기에 뭐 100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보실만한 게 뭐 추가적으로 이제 토큰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요 위에 거는 잠깐만 넘겨 두고요 아래쪽에 이제 턴 온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게 데일리 리워드 알림이거든요 리워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거니까 턴 온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거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추가적으로 토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토큰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래 생성된 이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린더리 봇을 사용하게끔 전달하는 거죠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샌드 있습니다 샌드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셀렉터 컨택트라는 걸 누르면은 이 아래 채팅창 부분에 키보드 나오는 부분을 셀렉터 컨택트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주로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토큰을 보낼 건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 채팅창에다가 한 개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트랜잭션이 폴리곤 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토큰이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낸 사람이랑 받는 사람 주소랑 개수 나와 있고요 트랜잭션 해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사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불편한데 여기 보시면 위아래로 이게 화살표가 지금 엄청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메시지를 네가 아까 보냈었던 그 사람한테 포워딩을 해라라고 합니다 사실 전 저걸 보내면서 그 메시지가 그분한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저희 구독자님이신 보보스님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보보스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포워딩해서 저분이 여기 있는 Access Your Allet이라는 걸 누르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린더리 AI 봇이라고 돼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포워딩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분이 봇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타트 누르고 억셉트를 누르면은 그분은 100개를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50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다면 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다가 글 작성 같은 거 하셔가지고 아까 여기 생성된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를 뿌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10개밖에 못 받더라고요 이게 아마 바이낸스 랩스가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은 대부분 DAU라고 하죠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지갑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지표로 삼아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한 개가 됐건 열 개가 됐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텔레그램이 부계정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 거에다가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친구분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뭐 하나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낸스 랩스 인프라스트랙처 부분에 올라가 있는 그린더리 AI 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인터체인 지갑인 것 같아요 텔레그램 상에서 토큰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지갑 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요 비용 없습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